아... 아 뽀뽀! 네, 알겠어요. 확심 이러면 알고 보니까 뭐 하려는 거야? 이상해 너... 남친을 이렇게 거친게 내가 남자 같아 방금 지수야 고생했어 오자마자 왔어야지 이 매니저 고용하겠습니다 아니 팔찌가 너무 이쁜걸 어디서 산거야 리서 산타가 사줬어요 리서 선물이었지 이미 오늘 좀 예쁘지 않아요? 여러분 진짜 너무 이뻐 리서야 리서 춤을 정말 잘 춰요? 응 아 짱이야 좋아 춤 진짜 안추고 근데 제일 잘 추고 리서는 그냥 타고났어 혼자 혼자 화장실에서 연습하는 거였어요 어쩐지 화장실이 오래 걸리더라 멤버 중에 누가 제일 좋은 선생님인가요? 지수 언니 되게 막 맨날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주자마자 저는 메모장에다가 다 적어놓고 막 끝 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저한테도 잘하거든요 언니 오기 전에는 들어오기 전에는 진짜 막 한국말 하마리도 못했는데 근데 언니 오고나서 막 엄청 울었어요 진짜 내가 많이 많이 울었고 계속 막 저 대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대요 저 그거예요 진짜 역시 언니 끈기가 뭐죠? 끈기는 하나를 끝까지 열심히 하는 나 나한테만 쓰는 거예요 응 끈기 저는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